네 안녕하세요 빨간테크 입니다 우리은행 이죠 저는 우리은행 계좌가 휴먼 이래 가지고 지금 확인이 안 돼 가지고 보면은 우리은행도 동일하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하죠 1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구요 커피 한잔 100%고 사전신청 한 분들은 두 잔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 원뱅킹에서 응모가 가능하고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하나 마이데이터 한 분들은 추가 경품으로 이런 경품들을 준다고 하는데 아이패드프로 100명 다이슨 공기청정기 200명 예산이 얼마가 있나요 도대체 이분들이 50만원짜리 상품권 300명 버즈 500명 단순히 딱 봐도 몇억 이상은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은행이나 금융권에서 마이데이터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죠 거의 무슨 연말에 남은 마케팅 비용을 다 쏟아붓는 듯한 느낌이죠 12월 1일부터 12월 30일이고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2잔 오픈 알림 신청하기엔 2잔 안한분은 1잔 그의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프로 이런걸 준다는데 sms를 통해서 순차적 발송이고 12월 14일 12월 21일 12월 28일 1월 4일 모바일 외 실물경품은 1월 22일 개별 통지구요 11월 알림 사전 알림 신청은 2잔을 받구요 5만원 이상 경품 재세공감은 우리은행에서 보담하고 마케팅 동의 하셔야 되고 문자가 안오니까요 저는 우리은행 계좌가 있는지 없는지 휴먼인지 사실 확인이 안돼요 안 알려준다 그러더라구요 YG 알려준다 그래 가지고 커피는 많아 가지고 저는 밑에 당첨 경보들이 좀 탐나긴 하지만 절대로 그런 것은 될 수 없다는 그런게 있으니까 혹시나 마이데이터 서비스 연결할 때 모든 금융사 다 체크하지 마세요 너무 많은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으니까 저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거 딱 한개 정도만 연결을 하고 끝내죠 그래도 경품 받아요 우리은행 계좌 있는 분들만 하는게 좋을 것 같구요 굳이 이것 때문에 계좌를 튼다던가 그런 짓은 조금 그렇죠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